자, 예수님 10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제26강 하겠습니다. 오늘은 32편과 33편을 같이 읽을 겁니다. 왜 같이 읽을 거냐면 사실은 이 두 노래가 하나의 노래로 봅니다. 이 두 노래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우리가 10편을 음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10편 32편 듣겠습니다. 10편 32편 다윗 마스킬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 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공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 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애워싸십니다. 셀라 나 너를 이끌어 네가 가야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지각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곧비라야 그 극성을 꺾느니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애가 애워싸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네 이준희 시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제 목을 이렇게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이 아름다운 시편을 녹음해 놓으셔서 제가 아주 기묘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희 시무님한테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 가득하기를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은 개인 감사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행복 선언과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어레 거짓이 없는 사람.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정말 완벽한 행복 선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완성자는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문학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지각 없는 말이란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이 노새가 고집세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노새, 덩키, 덩키라고 그러고 이것도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만화 한 번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좀 연세가 있긴 하시지만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 디즈니랜드 그걸 보면 덩키가 얼마나 고집 센 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각 없는 말이란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곧비라야 그 극성을. 그래서 제갈하고 곧비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오죠. 또 감사시편에 나오는 교훈적 요소가 있죠.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이 시편은 일곱 개 참의의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시편들을 할 때 저거 내가 외워야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워도 까먹어요.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가운데 두 번째 시편에 해당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시편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화가 거룩하게 됨이 우리 자신의 장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밝힙니다. 아우스티누스, 그리고 또 아우스티누스를 입는 게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우리의 의화는 하느님에 의한 것이라고 또 바오로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의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안에 있는 것 처음부터 주신 거죠. 처음부터 주신 걸 끌어내는 것은 누구의 숙제냐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 또 의로운 것들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하느님 앞에 나서는 것, 그걸 또 우리가 수도라고도 그러고 수도 덕을 닦는다고도 그럽니다. 아우스티누스 성인은 참 놀라운 게 32편의 말씀을 침대 위에 새겨놓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보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32편이 참 좋은 시편입니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느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보다는 못한 짓이 더 많아요. 잘못한 짓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줬기 때문에 지금 사제로서 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이 딱 드러냈다면 전 벌써 감옥에 갔어도 한 100번은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이거를 아우스티누스 성인이 매일 일어날 때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내 스스로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이 시편은 바오로 사도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32편, 51편, 143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한 편 한 편을 이건 찬양 시편, 탄원 시편, 감사 시편, 군항 시편 이런 이론을 따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론은 우리한테 다 소용없어요.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신약성서의 연관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름다운 시편을 당신이 말씀에 어떻게 엮어냈는지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시편 32편은 시인은 병을 알았고 오직 회개와 용서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병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생기는 이유도 있지만 다 원인이 있어요. 제가 관절염이 걸렸던 이유는 초등학교 때 편식을 많이 했어요. 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관절염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위암이 걸렸던 이유는 제가 포금을 많이 했어요. 포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편식에 대한 회개, 포금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선행되야만이 그 다음에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죄의 고백이 이 시편의 중심을 이루죠. 죄의 고백은 하느님에게 뿐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시인은 처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겨요. 숨깁니다. 그런데 죄를 마음에 감추고 있으면서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았고 하느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그의 고통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는 심한 죄책감에 짓눌리고 마음과 몸에 무서운 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죄를 감추면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저도 이제까지 쭉 참 이 시편이 다 나의 노래이기도 해요. 저도 하느님하고 멀어질 때를 보면 내 죄를 하느님 앞에서 감출 때 멀어지더라고요. 하느님한테 건네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의 목소리를 감히 듣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미 내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심한 죄책감에 짓눌리고 마음과 몸에 무서운 병을 얻게 되는 거죠. 취인은 죄의식에 짓눌려 기운이 다 빠져요. 죄는 눈을 어둡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곧바로 죄를 고백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시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짓눌러요. 짓눌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마침내 그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확신에 행복해지는 거죠. 용서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혼자 자기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의 회개죠. 하느님께 정말로 빨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듣는다고 사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신부인 황창현 내가 당신을 죄를 사함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이 10편은 죄를 참여하는 것이 괴롭고 싫은 일이지만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해주죠. 이 10편은 신약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증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10편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며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32편 다시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음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입 밖에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서 정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묻는 거죠.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 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 외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셀라라는 것은 후렴이라든지 추임새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죠.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감추다가 이제 다 말씀드린 거죠.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공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 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공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애호사십니다. 셀라.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제갈과 곧비라야 그 극성을 꺾느니 그러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해가 애호사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건 예수님이 그랬죠. 복음 진복팔단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음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편을 보면 보통 다윗의 노래 무슨 솔로몬의 노래 그러죠.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바로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시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33편 우리 이준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고든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해가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그분께서는 제 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곧집에다 넣으신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근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기마로 승리한 다음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유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해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해를 베푸소서. 네 잘 들었습니까? 이 시편 33편은 알파벳 시편은 아니지만 히브리 말 자음 22자를 본떠서 22절로 짠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32편과 33편을 같이 보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이 시편에서 주님은 세상에 창조 주시며 인간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찬양받아요. 그래서 이 33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또 이 시편은 창조와 역사에서 드러나는 지혜의 관점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문학의 전통도 나오고 행복선언도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경여하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교훈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문학적 배경을 보면 32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개의 고대 히브리 말의 필사본은 32편과 33편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33편은 32편의 마지막 나오는 내용과 용어들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32편에 마음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그리고 33편 바로 넘어가서는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고진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3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계약갱신축제 때 사용되었을 거예요. 정말 계약을 갱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편의 배경에는 곧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신하이산 계약을 갱신하는 배경에서 사용됩니다. 시편, 30편, 33편 시인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권유합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바르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긴 목숨을 살리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신성서 전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대신은 굶주렸을 때, 적에게 포회됐을 때, 아팠을 때 하느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는다고 그랬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은 누구한테서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현세의 복을 받는 게 그걸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웠게도 죽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악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 사람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죠. 그리고 오른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병 가난에, 낙은에 되었을 때 나이를 따뜻하게 대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이웃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서 영원히 보상받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내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낙은에 되었을 때 날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사실은 5천명 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학교 줘주고, 유치원 줘주고, 방글라데시 쌀 보내주고, 미얀마 쌀 보내주고, 또 콜롬비아 교류신학원 지어주고, 잠비아에 빵 보내주고, 이게 바로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낙은에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줬다라는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말 행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제주도 우리 사제피정을 가서 중문 성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실 저는 그 신부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사제 한 분이 미사를 끝나고 이렇게 마당에 계셨는데, 수녀님들 집은 정말로 공주들 사는 집인데, 신부님은 반지하에서 사시더라고요. 반지하에. 그래서 진혜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농담반, 진담반 그러셨는데, 신부님이 제가 그런 걸 도와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제로서의 어떤 여유, 가난 그런 모습을 했는데, 거기 이제 피정을 끝나고 평창에 와서 내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신부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혜에 두 번이나 물리셨다는데, 난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정말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중문성당 진해물린 신부님, 중문성당 진해물린 신부님, 이게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중문성당 사제관 지어서 선물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 신부님 너무너무 기쁘게. 물론 이제 신부님이 거기서 몇 년 안 사시겠죠. 그렇지만 그 후임자들에게 좋은 사제관을 줘서 봉헌하고 싶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부들, 통장 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함께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우리들의 이웃사랑이 될 겁니다. 10편은 의인들의 하느님을 찬양하죠. 하느님은 의인들이 믿고 희망하는 분입니다. 이 시인은 하느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고하죠. 그들이 희망하는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겁니다. 창조는 역사와 구원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류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죠. 이때까지는 구약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잘 몰랐던 거죠.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하느님이신 거죠. 창조는 주님의 말씀과 익김으로 이루어지죠. 시인은 창세기 창조서라 전승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만민의 하느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동종을 살피시는 분이죠. 또한 하느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영원한 거죠. 아무도 그분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하느님의 역사는 정말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저하고 함께 또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고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부터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시편은 노래라고 그랬죠. 우린 지금 읽고 있는데 원래는 노래로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저는 미사 때 입 꼭 다물고 찬송 안 하는 분들은 저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건가? 도대체 찬송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제가 한동안 본당 강의 다닐 때 보면 그 해설자가 노래하면 신자들은 거의 노래 안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의가 땅에 가득하네. 정의와 공정을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창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거죠. 그분께서는 제 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곧집에다 넣으신다. 온 땅이 주님을 경애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말씀이 한 처음에 말, 이게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하느님의 역사는 짜여지고 그분의 역사는 누가 수돕시킬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여라. 행복 선언이 나오죠.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하늘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굽어보시는 거죠.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근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하느님만이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기마로 승리한다 함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하느님이 맨 앞에 나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의 도움 우리 방패라는 거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내 방패 우리의 힘 방패라는 거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해 당신의 자애를 베푸소서. 22편 자음, 22의 자음. 자, 구약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쫙 돼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라삐가 되려고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라삐가 된다면. 그냥 안 보고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딱 구약에 연결된 이유가 예수님은 훌륭한 라삐로서의 역할도 해내셨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금에 다가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시평공부는 너무나 유익한 공부. 아,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어? 어?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편을 붙인거에요 os know